당진일동 주민자치센터 당진시 신규회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제과제빵과 환경보호, 동물보호의 세 가지 활동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다양한 활동과 함께 재능기부도 할 수 있는 이번 기회에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당진시 에너지센터에서 1.5도를 지키는 당찬 시민참여단을 모집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데요. 이번 활동에 참여하셔서 지구의 1.5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에서 영유아를 위한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합니다. 2021년 출생한 당진시 영유아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영유아 안전용품 신청하시고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에서 청소년 무상교통카드를 지원합니다.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된 아동과 청소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무상교통카드와 함께 더 자유롭고 부담없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